라, 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야하 삐삐 삼살센서 원금쌔 냐하 워터볼 시리즈 지난이야기 수영장에 눌러가 워터볼을 가지고 돌다 워터볼을 더럽혀 어쩔 수 없이 엄마 돈으로 워터볼을 사게 되고 돈을 갚으라는 엄마의 말에 열심히 중고거래를 시도하지만 에이미의 칼질로 거래를 취소되고 그냥 엄마에게 돈을 안 갚기로 하는데 냐하 돈을 안 갚자 안 갚으면 그만 안 갚으면 그만 오케이 딱 용돈 발자마자 숨기고 입 싹 닦고 뱃지야라 우린 어디다 오케이 그렇게 입 맞히는 거야 으윽 으윽 어? 오빠가 나랑 입을 왜 맞혀 가죽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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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말을 맞히자고 말을 오케이? 용돈 받고 입 싹 닦고 들여넣어 들여넣어서 뱃지야라 전혀 없어요 어쩔 거냐고 엄마가 어쩔 거야 우리가 팔 거냐고 우리가 없다는데 맞지? 우리 팔라고 돈도 안 빼 엄마가 자식들을 내다 버릴 거냐고 팔 거냐고 으윽 뱃지야라 뱃지야라 으윽 으윽 이 흔한 놈을 찍었들이 죽어보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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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다 잘 왔습니다 우와 물 우와 뭐야 물 왜 받아서 했어요? 아니 날씨가 아직 덥더라고 너희 놀라고 엄마가 물 받아놨지 와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잠깐만 오빠 할부 갔다 온 거 맞아? 응 할부 갔다 온 거 맞아? 응 아 맞다 아우 씨 아무도 말 안 해서 학교에서 정보 안 입고 왔다고 으윽 으윽 야 야 지금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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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윽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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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뽀뽀 뽀 아 뽀뽀 아 맞다 엄마 이것 좀 열어주세요 저의 물놀이 끝났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뭐하세요? 여기 느리게 해봐요! 뭐해요? 저게 뭐야? 물이 물인 것 같은데? 엄마 언제 거기 계셨다고 해요?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오빠가 시켜서 다 보고 계셨군요! 저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너희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써서 엄마 돈을 쓰게 하고 갚기로 해놓고 그 약속도 안 지킨 죄로 참교육을 하겠다! 귀여워! 엄마가 참교육이라고! 와우! 우리 엄마 되게 MG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 그냥 돼지야! 진짜 참교육 해야겠네? 참교육! 아니 저희를 어쩌실 셈이에요! 너희가 지금 당장 돈을 갚게 할 작정이다! 저 진짜 돈 없는데! 어머니! 사실 저는 떼고 잡니다! 야! 그럼 바로 돈 바꿔! 아니! 그냥 떼 가만을 떼고 자라고! 너도 좀 줘! 그만! 자! 내가 흠마민TV를 시작한 건 알고 있을 거야! 알죠! 알죠! 엄마 구독자 완전 많잖아요! 그 안에서 흠마민TV에 올릴 조회수 대박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식을 벌 생각이다! 이 안에서요? 그래! 너희는 조회수 대박 영상을 찍어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야! 잘 됐어! 이참에 흠마민TV 출연해가지고 우리 토이보이어 흠앤펜즈 구독자 올리자고! 어머니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켜봐주세요! 좋아! 열심히 하겠다니 좋구먼!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하면 되죠? 컨텐츠는 엄마가 다 짜놨어!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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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라탕! 아! 거래 원초보라를 해서 놀다가 갑자기 마라탕을 먹는다고! 와! 이 엄마 유튜브에 진짜 진심이시네! 와! 엄마! 이거 컨텐츠 제목이 뭐예요? 거대 공안에서 불놀이하다가 마라탕 먹고 탐으로 먹고 신나서 K포구 만들기! 조회수 잘 나온 건 다 놓쳤다! 엄마는 유튜브 봤어! 야! 치즈키 다 원하네! 다 원하네!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엄마에게 돈도 갚고! 우리 구독자 돌리고! 여러분 토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 스태티! 구독과 좋아요 꾹꾹! 홍보하지 마! 자! 먹방! 휴! 와! 거대 에어보로서 물놀이하다가 갑자기 마라탕 먹기라니! 시원하게 되세요! 시원하게 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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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인생에 이런 걸 해본다고! 갑자기 거대 에어보로서 물놀이하다가 마라탕 먹기라니! 어? 참고무가 아니야! 참고무가 아니야? 맞아! 너무 많은 거 같아! 얼마나 참고무이면은 제작일날 하고 싶은데요? 오! 많았다! 난 이 두부가 좋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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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가 속욕 당하시는 거 같아! 여기가! 오! 이었습니다! 홍보하지 마! 홍보하지 마! 아! 아! 자! 이제 마라탕 유튜브 각은 다 먹은 거 같으니까! 아! 다음 탐으로 넘어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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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참고무가 아니라! 통카스 아니라 통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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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감사합니다! 통카스! 감사합니다! 빠빵! 빠빵! 통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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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으시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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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풍선 안에서 켜볼라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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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rank 사실 그것도 잃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på카스! 정말 쉽다! 우와! 죽음을 해야 될 것이네요! 무언가 할 것입니다!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손을 съ deduct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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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재밌는 얘기 짓니까? 과수 샤이니가 험벡을 했는데 열심히 춤을 추웠는데 관객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게 해요? 샤이니 머쓱해! 정답! 샤이니 머쓱해! 샤이니 머쓱해! 청개육 팬이에요! 내 참깨유! 참깨유템이야! 자, 체리 먹어볼게, 체리. 아니, 아까 블루베리야? 응, 이거. 와, 장난 아닌데? 와, 여기 알서보기 더 맛있어! 엄마! 참깨, 맨살 유지야, 너무 좋아요! 구독! 쿠파들이 돈 많이 썼는데 드럽게 재미없게 먹네! 왜 왜 구독자가 없는지 알겠다, 야! 이영, 지금이야! 그럼 어떡해요! 자, 탕후루 먹으면서 탕후루로 3인식! 엄마, 유튜버셔, 프로 유튜버셔. 아, 참깨우 시작했네. 답답하십니다! 준비해 주시죠! 탕! 후! 루! 루가 제일인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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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는 안 좋은데? 어... 어머니, 그렇게... 그렇게 쌍라이실 필요가 있나요? 열심히 했는데... 너 해봐, 너. 오빠,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노잼이었어. 너 해봐. 나? 다! 아... 아... 나는... 탕후루 말고 좀 새롭게 해. 응. 아, 다시 새롭게 만났어! 어! 토마토 가볼게요. 토마토? 토! 토마토! 마! 맛있어? 토! 토마토 맛있어? 토마토 맛있어? 제가 참 기억할게요! 제가 참 기억할게요! 근데 어머니 반응이... 어머니 반응이 너무 웃기시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잠깐만, 저 체리로 한 번 할게요,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랍다! 리! 리얼굴! 오, 스타! 넌다! 핵노잼! 어우, 방송 다 망했네! 엄마가... 엄마가... 야! 엄마야, 엄마가! 엄마야, 엄마가! 얼마 짓나 보자! 탕후루 탕! 탕후루이 닮은 내 얼굴! 너무 거짓말이라서 웃겨. 너무 말이 안 되나? 후! 루! 루! 누가 천지연 닮았대! 엄마, 자취 참 교육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탕후루 넘어간다! 야하! 야, 대박이다. 엄마, 진짜 유튜브 박사야! 수영아, 탕후루 먹고, 마라탕 먹고, 테이프 공간들! 우와! 이런 치트킬을 몽땅 끌어놨었는데 그래도 조릴 수 안 넘으면 이거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힝뿍 만들기! 큐마비티비! 교마비티비! 교마비티비! 구호! 웨이! 웨이! 아, 이거 우리 또 전문가잖아요? 자, 일단 처음에 이거 한 명이. 아, 뭐하냐고! 나 잡아봐, 이거. 한 명이 이거 도와줘야 돼, 아치? 아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해? 물 묻어서 그래 손 대리! 어휴 핑계 낸다. 똥손들 흔한 핑계. 아 진짜 날받지 않네. 빨리 봐 너! 니? 니! 니? 니! 이찬이! 오빠 내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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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은? 아 엄마 오빠가 나 진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오빠가 나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조용히 해! 사이좋은 남매 모습 보여줘 얼른! 사이가 안 좋네. 무슨 사이좋은 남매를 보여줘요. 빨리 해야 돼! 오라머니! 사이좋은 남매들을 용 Нames 이야. 또 피참은 남매 여길 낸다. 뭐 원숭이야. 이 못된 오라버니야 나쁜 동생아 못생기면 다냐? 말하시고 하지마 너는 얼굴 함부로 생기지마 동생이 되가지고 아니 얘들아 더 재밌게 좀 싸워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말이야 나 드라마처럼? 그만해! 에이미! 왜? 사실 너랑 나랑 친남매 아니야 친남매가 아니라고? 아 드라마에 뻔이나 오는 그런 배달은 남매라고? 아니 우리 신영재야 괜찮지 괜찮지 변성기가 오더라 아 지금 남매가 아니라 형지였다니 에이미 왜그래? 너 틀마? 어 네 맞아 네 얼굴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아 아 아 얼굴을 보지 마 아 형 나 안 떠 형 형 뭐야 형 괜찮아? 형도 내 얼굴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아니 나 임시했어 아니 나 임시했어 형 임시했어? 그래 아니 애 엄마가 아니 애 아빠 아니 애 아빠 아니 애 아빠가 하여튼 애 아빠가 누구야? 나야 아 그럼 엄마들은 애 오빠는 나야. 말로 만났던 자흥동체. 딱! 형! 전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얼룩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앙소 소리야! 나야! 이것들이 진짜! 안녕 이따 방송 방송! 이제 그만하고 나와! 안녕! 엄마 지금 재밌었는데! 아 진짜! 상황보 완전 몰입했는데! 한창 재밌었는데 왜 그러세요? 너희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엄마 보시는 드라마에서 배웠죠. 맞아 엄마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다 이렇게 하던데? 아휴..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어? 조회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너희한테 이상한 걸 다 시켰다. 아니요 재밌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어? 엄마가 이상한 거 시켜서 미안해. 엄마.. 얘들아! 엄마!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어머니! 그럼 저희 불알값하고 괜찮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뜸씨 한에이미씨? 추석 후에 용돈 가지고 뵙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한 게 있으니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깎아 드리죠. 아! 아!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룩 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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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용돈 받아서 엄마한테 갚자! 안 돼. 이 방법까지 다 쓰려고 했는데! 뵙! 할머니. 왜 할머니? 예? 뭐 얼마?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 못 먹어요 우리 조용룩도 다 가져갔어요 맞아요 이 나라보고 살았는데 왜 할머니 따님 좀 어떻게 해봐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힘들었겠네 안되겠다 이 할머니가 참교육해주마 할머니 할머니 배랑이에요 그럼 전 어때요 그들은 몰랐다 그 일이 더 큰일로 번질지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해서는 안됐다 좋아요 일만이 넘는다면 다음편에 계속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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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